엔비디아와 AMD의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초저가형 그래픽카드 2종을 가지고 맞장을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AMD의 파워컬러 RX550은 4월 9일 기준 샵다나 최저가 89,000원으로 9만원 언저리이긴 한데 AMD 제품들 중에서 제일 밑에 위치한 그런 제품이죠 아무튼간에 AMD는 이 친구로 하는 걸로 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비슷한 가격대로 그나마 최신 제품인 GT1030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가격이 11만원이나 하네요 비싼데 아무튼간에 GT1030과 RX550 두 그래픽카드의 숨막히는 게임이 될 것 같은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같이 한번 보시죠 저가형 제품들에서 구성을 따지는 건 크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간단하게나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텍 GT1030 LP 그래픽카드입니다 LP형 그래픽카드다 보니 메인보드 칩셋 펜 같은 40mm 펜이 장착된 모습이고요 2GB의 GDDR5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외부 전원이 필요 없이 보드에 장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요 권장 파워 용량은 300W입니다 파워 컬러 RX550입니다 GT1030에 비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90mm 펜이 장착된 얼추 그래픽카드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2GB의 GDDR5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도 GT1030과 마찬가지로 외부 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겉모습만 봤을 때는 요 놈이 요 놈을 압살하게 생겼는데 일단 테스트를 한번 봐야 되겠죠 테스트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9400F, ASUS 310, 마이크론 3200CL22, 8GB짜리 램 2개를 사용했어요 램클럭이 3200이지만 인텔 시스템에다가 장착을 했기 때문에 2666으로 동작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테스트 프로그램으로는 3D마크를 사용했고요 게임으로는 저사양 그래픽카드인 만큼 오버워치와 롤을 진행해봤어요 먼저 3D마크입니다 타임스파이 점수는 RX550이 1603점, GT1030이 1247점을 기록했고요 그래픽 스코어는 RX550이 1400점, GT1030이 1100점을 기록하면서 RX550이 우세했습니다 파스에서는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는데요 RX550이 총점 4546점으로 총점 3272점을 기록한 GT1030에 비해 압도적으로 앞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픽 점수는 GT1030이 3539점, RX550이 5022점입니다 말이 더 필요한가요? 벤치 프로그램에선 그냥 얘가 얘를 압살한다고 보시면 돼요 온도면에서는 두 제품 모두 평균적인 온도였습니다 타스 테스트 중 평균 온도 30에서 33도를 기록했고요 파스에서도 마찬가지로 33도 정도의 평균 온도를 기록했어요 다음은 게임 테스트입니다 먼저 오버워치입니다 높은 옵션으로 진행을 해봤어요 RX550은 평균 프레임 78프레임을 기록했고요 GT1030은 평균 67프레임을 기록하면서 꽤나 큰 차이로 RX550이 실성능에서도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두 제품 모두 안정적으로 60프레임을 유지해줬으니 가성비 게임용으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네요 그렇다면 더 저사양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선 어땠을까요? 서버 문제가 생겨가지고 항상 하던 리플레이 파일 테스트가 아닌 그래픽 카드별로 한 판씩 진행해야 했던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래라 라이엇! GT1030은 160프레임을 기록했고요 RX550은 186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평균 프레임만 따지면 144 모니터를 써도 무방할 정도의 성능인데 한 타에서 프레임이 80에서 100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니 혹시라도 구매 예정이시라면 참고해주세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테스트한 결과도 그렇고 다른 자료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RX550이랑 GT1030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주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도 둘 중에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얘가 좋아요 가성비도 얘가 좋겠죠 가격이 싸니까 아무튼 안에 여러분들이 10만원 이하의 그래픽 카드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GT1030과 RX550 두 제품 간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RX550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이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RX550은 AMD의 플루이드 모션 기능도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틸성도 갖췄다고 할 수 있죠 플루이드 모션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를 참고하세요 여기 여기 근데 얘네 둘을 살 바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 1060을 사는 게 더 이득이... 아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